재밋다. 운동 좋아하세요? 아, 저 운동이요? 어, 저는 요가. 아, 요가. 네, 요가하는 거 좋아해요. 그래서 그런지. 되게. 되게 끝까지 해야지, 끝까지. 아, 네. 요가. 자주 하시나 봐요, 요가? 아, 네, 요가. 얼마나 했어요, 그럼? 아, 저 그렇게 오래는 못했어요. 한 6개월? 아, 6개월? 6개월? 오래 못했어요. 그, 하다가 회사 때문에, 일 때문에 쉬고 약간 이런 거라서. 그리고 운동하신다고 해서. 나도 무슨 운동 해야겠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. 나도 운동을 빨리 시작해야겠다. 그래서, 이런 것 같은 거. 아, 근데 확인 내시잖아요, 요가. 아, 네. 아, 지금. 벌써. 벌써. 그래서, 누나, 제일 빨리 말했는데,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. 왜냐면, 톤도 비슷하고. 둘은 지금 마음에 드는 것 같은 느낌. 아니요. 아, 네.